이렇게 지금 A조부터 D조까지 선수리스트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챔피언스 리그 이벤트가 나왔죠? 어떤 이벤트인지 함께 보실까요? 챔피언스 리그 UCL21 딱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정말 싸가지 없게도 상점으로 안내를 해요 현질해라! 자식들아! 뭔 이벤트이벤트냐 현질해라! 이렇게 첫번째로 이렇게 첫번째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이렇게 팩 여기서 1800 FB를 이렇게 소모하면은 이렇게 뭐 선수? A조 선수 주겠다! TP도 주겠다! 이렇게 일단은 안내가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옆에꺼 보면은 자 1600을 주면은 토크를 주겠다! 요 두개가 다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곱하기 10한거를 좀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패키지로 나왔다는거 요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것도 아닌 이벤트구만! 크! 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이벤트에서는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보시죠 선수 교환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은 UCL GS21 교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수를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말이죠 토큰을 50개를 사용하면은 선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토큰 50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여기 이제 80플러스 베이스 선수랑 98플러스 선수를 집어넣으면 돼요 교환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토큰이 5개에서 50개까지 여러분 얻을 수가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98 선수를 10개 가져와라 그 다음에 85플러스 베이스 선수를 10개 가져와라 굉장히 조금 무리한 조건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98을 10명 그 다음에 85 10명 이렇게 추가하면은 무조건 100개를 주겠다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5개에서 50개까지 랜덤으로 주겠다 아마 5개를 주겠죠 50개가 남기는 적을 것 같고 이렇게 얻는 방법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챌린지 모드 챌린지 모드 위쉬에 챌린지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5등 가면은 45개를 줘요 하지만 여기에는 2건이 있어요 오브로우를 80부터 140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9개까지 써가면은 9개까지 9개까지 쓰고 싶진 않고 그냥 이렇게 탈락 해가지고 30GS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아서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뽑으면 돼요 여러분 근데 자 아까 안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A조부터 D조까지 선수 리스트가 구성이 돼요 근데 지금은 A조만 뽑을 수가 있어요 A조 제가 봤을 때 A면 좋다라고 느껴져요 친구는 여기 쿠르투아 쿠르투아는 피파 모바일 시리즈에서 안좋았던 적이 있거든요 쿠르투아 그 다음에 여기 워커 워커 그 다음에 반다이크 살라 저는 여기 나와 보여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A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이신 것처럼 지금은 A조만 나와요 이렇게 지금 A조 이렇게 A조만 나오기 때문에 기다립시다 아마 다음 주부터 B조 그 다음에 C조 그 다음에 D조 나올 것 같은데 지금 A조는 위넨 그 다음에 B조 레알마드리 그니까 다음 주에 쿠르투아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조 그 다음 주에 멜시티에서 워커를 얻을 수가 있구요 그 다음 주 리어플에서 살라나 반다이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선수는 A조에는 없어요 그 레반도프스키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레반도프스키가 너무 느려가지고 쓰기가 어려워요 129, 129야 쿠르투아 키 큰 골키퍼 장신 골키퍼 크루투아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멜시티에 있는 워커 항상 워커는 좋게 나오니까 워커 그 다음에 D조 리어플에 있는 반다이크나 아니면 살라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 토큰을 쓰지 말고 A조 때는 그냥 모아놓기만 해요 어차피 지금 쓸 선수가 없어요 여러분 했다가 괜히 오크가 나면 어떻게 해 여러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